여성분들이 여자는 무조건 가슴이 있어야 된다, 커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야. 내 친구들 중에서 진짜 그냥 평평한 가슴 좋아하는 애들 꽤 있어요. 저요? 아, 저는 중간에 파묻혀야 돼. 여기 와 봤어요? 대만에 여행을 와 본 사람들은 한 번을 와도 여기는 들릴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필수 코스입니다. 타이베이 왔는데 여기 안 들리잖아. 아, 그러면 뭔가 타이베를 와 봤다 하기도 약간 좀 애매한 그런 느낌의 그런 장소예요. 뭐 사람들이 베이징 들리면 천안문을 꼭 가든 뉴욕을 들리면 자유여신상을 꼭 보러 가듯이 약간 그런 느낌? 띵타이펑도 필수 코스냐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띵타이펑 필수 코스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오면 그냥 뭐 타이베이의 여행원 정말 얼마큼 살펑도 있을 줄 아하하하ишь. 너는 거 그래서 어디서 오가 Crimson에 вперед? ôt hel기かな? 난 zoneswork. 그럼 Ding 덕분죠. 교수gef сейчас. 우리 친구! super 오래전에 ほ時候ackậiquement. 너무 오래전에 하는데. 조금이었어. 충격! 몇소ึ Coastw continu somos 정romagnetically? 3 항상 우리 생각이나 하나씩을 노 Stockholm 우리에게 패지한ext . 한번에? 이 Even her amazing 너무 아름다운 감사합니다 저는 이렇게 조금 이상하게 유심스러운 것 같아요 오늘 아름다운 오늘 정말...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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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랄라두에봄 흥향으로 가고 오늘 치얼리더 스타일이래요 아 여러분들 오늘 이것도 중정기념당 중정기념장 자유광장 그 다음에 여기 중정기념당 여기 왔는데 여기 이렇게 산책 한 바퀴 하면서 아 또 이팅이랑 이런저런 얘기 나누다가 아 이따가 뭐 밥도 먹고 커피도 한잔하고 오늘 뭐 하루종일 같이 놀거에요 관광하면서 이런 데도 한 번씩은 들려줘야지 저도 옛날에 한 4,5년 전에 왔었는데 아 근데 여긴 지금 언제 봐도 여기는 진짜 와볼만 해요 뭔가 좀 이렇게 뭔가 스케일이 좀 있잖아 나 라이저, 라이저 지헌, 비쑤야 칸데, 인간이... 저 하여튼 상취는 그곳 아 저 상취이카 외빙잘, 인간이 있어야지 아 나, 나 잠시 상취이카네 이거 봐 저 위로 올라가야 또 저기서 보이는 그 뷰가 있거든 여러분들 뷰 한 번 보여드릴게 우리가 들어온 곳이 저기에요 우리가 들어온 곳이 저기고 이제 여기가 양쪽으로 이제... 저 뱅도로 지휘에 마 이 두 개 다 극장 그 다음에 아 여기 뭐 지방에서 놀러온 관광객분들 여기서 산짓고 있고 뭐 외국인들도 많고 여기가 이제... 중정기념당 아 근데 진짜 크게 지어놨다 제가 중정기념당의 리시만 장냐 이렇게 다 자장냐 소문이 그 타이프님 아 너무 죄송합니다 아 너무 죄송해요 아 너무 죄송해요 내가... 대만 사람 대표로서 중정기념당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 좀 해달라고 하니까 잘 모른대요 죄송합니다 나한테 뭐 구걸 괜히 아무튼 이게 중정기념당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아 뭐 여기 소개가 있는데 여러분들 구글 하는 게 빨라요 아 지금 아 지금 아 동토 1976년 10월 31일에 만들기 시작해서 1980년 1980년 4월 5일에 개방했대 여러분들 이 위에서 또 보는 경치가 또 느낌이 있지 올라가 봅시다 아 여기 지금 뭐 공연한다는데? 한번 보자 아 다 올라갔다 아 근무 교대식이구나 조슨이가 네 네 음 아 우와 아 사람들 여기다가 있었네 어? 저렇게 나가는 건가? 어디로 나가는 거지? 어? 서울라 서울라 어? 어 이렇게 끝나는 거구나 어? 어 이제 안으로 아 이게 들어갈 수 있구나 아 가까이서 이렇게 볼 수 있구나 이제 여기서 이렇게 근무를 하다가 다음 교대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라이살리아의 파이가 아 여러분들 여기 왔으면 이런 사진 한 개 찍어줘야지 하하하하 여러분들 캡처해주세요 아 이런 지낸자고 비쑤다 비쑤 비쑤 듣지않은 뭐? 반공후고다 저기다가 그냥 아예 대놓고 적어있네 반공 부국 대업 이렇게 적어있어 반공이라 하는 건 말 그대로 그냥 공산당을 반대한다는 거죠 어 저기 그냥 아예 대놓고 적혀있네 please 뭥 isso 아 고마 nazo 아 궁금해서 아 아, 여러분, 이 분 말로는 이 분이 장중정이라는 사람인데 장계석의 위야. 장계석의 아버지지. 본토에서 밀려서 온건이 패한 거? 그쵸. 그 당시에는 패했지만 그래도 자기 진영을 끝까지 지켰고 여기서 자기 정부를 세웠으니까 어떻게 보면 그것도 대단한 거지. 끝까지 공산당에 맞서서 싸웠다는 거 아니야. 근데 그때 그 역사 이야기들이 꽤 많아. 인터넷이나 유튜브 검색해보면 거기 그 당시의 공산당과 그러니까 모택동과 장계석과의 이런 여러 가지 역사를 재미있게 풀어놓은 채널들이 많거든요. 한번 보세요. 아 진짜 이거 아무튼 뭐 재밌는 스토리가 많습니다. 수제 샤미의 요네가 보호구안. 어? 몰라. 몰라. 샤미 오저다면서. 아 나 점치 강한. 이 밑에 박물관 있다면서 거기 한번 가볼까? 아... 아... 어... 여기 보니까 대만이랑 외국인 커플들 엄청 많은데 부부인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막 가정도 있고. 국제 부부나 국제 커플들이 되게 많네. 아 여기서 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잘출리도 뷰에 부쇼. 이 위에 서서 보는 뷰인데 여기도 뭔가 시원하네 그러니까 앞에 건물도 없고 막는 게 없으니까 넓게 이렇게 펼쳐져 있으니까 이게 좋아 넓은 시야 하지만 저 뒤로는 이제 다 건물들이 있긴 하지만 아 좋아 아 지금 거기 박물관에 가면 장계석이 타던 차도 있고 집무실 같은 거 재현해 놓고 아 그래요? 오 괜찮네 제~~ 한국어 잘해요 알아듬어 어느 정도 알아듣고 말도 조금 해요 그러니까 한국 드라마를 많이 본 사람들은 이 정도는 다 해 약간 요즘 진짜 여기 와서 진짜 한국말을 해도 진짜 몇몇 사람들이 거의 다 알아들어 아 할 때 아! 방문이 그렇게 잘 어울린 거에요. 그래, 한 번 더 알게 되어야지. 너무 신기해. 혹시 아직 한국에서 뻔하고 있는데. 더 쉽게 들어본다는 것 같아요. 네, 한 번 더 알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질문을 해? 화장실 어디 있어요? 어, 이런 정도는 안 됩니다. 아니, 아니요. 너무 쉽게 알아요. 그냥 알아들어. 정말 쉽게 알아요. 너무 쉽게 알아요. 한국에서 가장 가장 쉽게 알아요. 그럼 저쪽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 같아요. 아, 여기. 여기 박물관인데 신호 있겠지? 신호 당연히 있겠지 여기 기념샵도 있네 여러분들 이게 전체 이게 전경이야 근데 진짜 크게 지어놨어 여러분들 이게 뭐? 개인 작품? 아니면 유명한 작품? 아니요 여기 뭐 행사 이런거 겁나 크게 하네 네 여기 산수의화 조.. 그字는 뭐? 조.. 조 라이? 조 샤? 조 배? 유화전 여러분들 이 분의 유화전이라고 합니다 야 근데 와 다 화 좀 더 와 그림이 엄청 많네 아 여기 이런 전시회도 하는구나 아 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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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좋다 오씨 완전히 딱 화 아 아 아 여러분들 이거 어때요? 아 이런 그림도 예뻐 전 약간 컬러가 이렇게 진하게 들어간거 좋아해요 어 편하네 아 여기가 이제 필수로 봐야되는 곳이네 와.. 장세어 잔핑 우와 이거? 우와 사진 제대로네 우와 카디라크 카디라크 카디라크죠 저거? 아 시 카디라크 여러분들 장중정이 탔던 차례 카디라크 4문 7소형轿车 配有 安全裝置 防단玻璃 아 시 필리핀화橋성다 야 여러분들 이거 방탄유리야 응 와 이 시대에 차 쉐이블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와 근데 이 차 너무 멋있는데? 와 이런 데 이 차 마음에 든다 야 요즘 왜 이런 디자인이 안 나올까? 어? 딱 이런 앞에 이런 shape 아우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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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2년到 1975년 와 와 멋있다 아 아 아 아 이 그런 장중정 그那個 그 Xu美玲 Wouldn't 아... 아... 나도 좀 이상했어 아... 그러니까 아까부터 계속 봤는데 여러분들 장중정은 장계석이에요 장계석을 장중정이라고 부르는 거야 아까부터 사진 봤는데 장계석 같은데... 무슨...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장계석이고 장중정이라고 부르고 중정지 낸 당은 장계석을 기념하는 그... 기념당이고 그 다음에 숭메일링이 부인이고 이 두 사람의 아들이 장중고어라는 사람 아들이 장중고어라는 사람 아... 진짜 여러분들 와... 우리 좀... 무식했다... 인정하자 오늘 강사 요대한... 유촌 상대방은 유촌 와... 탓짱도 처우지조네... 최신 야... 저 위에 아까 우리한테 얘기해 준 그 사람 뭐야 겁나 자신 있게 장중정은 장계석의 아버지고 이러면서... 어... 위에 걔 뭐지? 쯔쯔 쯔쯔 쯔다 이... 야... 이런 게 또 밀리터리... 밀리터리로 아... 쯔쯔 까만하시나 어... 아... 이런... 이런 칼도 가지고 다녔었나? 야... 근데 만약에 진짜 중국 대륙이... 중국 공산당이 여기를 만약에 수복을 한다면 여기를 어떻게 만들까? 이게 어떻게 보면 대만의 역사들이 여기 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잖아 아... 근데 진짜 중국이 여기 침공해버리면 이걸 어떻게 만들까? 어... 쯔쯔 쯔쯔 다 이제 대만의 이... 역사들을 기록해 놓은 사진이라든지 문헌이라든지 어... 이런 표창들 표창들 되게... 야... 이거 디테일하게 만들었다 엄청 디테일하게 만들었네 유엔알 어... 유엔알이... 어? 여러분들 이거 1953년 11월 27일 한국이 준거네 이거 한국의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준거네 오우야... 아... 좀 더 화려하게 만들지 아... 좀 더 뭔가 좀 화려하게 만들지 뭐 좀 이렇게... 아... 좀... 아... 좀... 아... 좀... 아... 와... 쟤 쟤 써도 부서 쟤 날 쏜다 쟤가 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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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필리핀에서 만든 거야 이거... 탐 쟤가... 어... 아... 정말 보호관야. 그치. 자기 나라에 있는 것들을 막 가서 보고 그러진 않지. 여러분 여기 3층도 있다고 하니까 3층도 한 번 보자. 온 김에. 3층입니다 여러분. 저거 뭐? 리예장연. 아. 태백시리다. 네. 대학생들 졸업 전시인데 아 이런 거를 좀 뭔가 손으로 만들고 그리고 뭔가 아트적인 이런 거를 많이 이렇게 좀 밀어주네. 와. 제 화도. 오. 제 화도 한 진네. 이야. 이거 그림 뭔가 느낌이지 않습니까? 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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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꺼내주네 아.. 이팅이 하.. 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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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역시 이팅이가 아.. 이건 뭐 보통 여자는 아니야 하하하하 보통 여자는 아니야? 어 보통 여자는 아니야 아유 참 이팅이 홍콩 가고 싶냐고 물어보라고 어.. 이팅이 홍콩 가고 싶어? 아유 홍콩 갈래? 아유.. 아.. 아아.. 메이요 자아 같이 가고 싶은데 그 뭐냐 휴일이 없대 헤헤 이팅이는 수소해서 좋다고요? 어.. 뭐.. 이팅이는 뭐 수소하는 거 뿐만 아니라 그냥 성격도 좋고 그냥 사람 자체가 아주 그냥 참된 여자라 해야 되나? 헤헤 여러분들 나왔다 나왔고 어디 보자 네 이제 카페고 저네 이거 음 이팅이 각섬이 미쳤다고요? 오.. 여러분이 전사의 척관 전사의 척관 네.. 아유.. 고마워.. 근데.. 아유.. 그..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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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랜덤적인 신상품이야 이런식으로 이런식으로 시원해요 매여 이런식으로 이런식으로 시원해요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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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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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들도 그렇잖아 큰거 좋아하는 사람 있고 짠거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고 서로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만나면 되지 진짜 여러분들 여성분들이 여자는 무조건 가슴이 있어야 된다 커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야 내 친구들 중에서 진짜 그냥 평평한 가슴 좋아하는 애들 꽤 있어요 저요? 저는 중간에 파묻혀야 돼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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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근데 너는 뭐.. 근데 너는 뭐.. 당신 스타일은 뭐? 신경은 A B C D E F G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크리스완 H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 아, 네, 너는 뭐 생각하니까? 아, 네, 아니야 아, 네, 지금 많이 좋고 지금 많이 많이 하는 것만이 많아 너무 많아 근데 많이 많이 하는 것만이 많아 근데... 진짜 많이 많이 하는 것만이 많아 근데... 칼 자국 보인다고요? 그 옛날 거. 그러니까 요즘은 저도 요즘이 뭐 어떤지 모르겠지만 옛날 거는 이제 칼 자국도 있고 수술 자국 보이고 그 다음에 모양도 누웠을 때 완전 그냥 동그랗게 서 있고 만졌을 때도 굉장히 땅땅해요. 그게 옛날 거. 요즘 거는 요즘 기술로는 뭐 어떤 게 나오는지 나도 잘 모르겠어. 아직 업데이트가 안 됐어.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